안녕하세요 하팀장 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동네는 여기가 달서구 신당동 입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이런 다가구 없는 건물들이 굉장히 많죠 배곡하게 들어가 있는데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 바로 이 건물입니다 여기가 대구에서는 그래도 임대업 잘 되기로 손꼽히는 동네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골목에 전부 다 이런 집을 지을 수 있으면 골목지 속집 이라고 해도 전부 다가구 원룸을 다 지었습니다 여기가 왜 그렇게 다가구가 많냐 바로 계명대학교 계명대학교 학생들 수만 해도 거의 29,0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계명전목대학교도 약 6400명 정도 제작 학생 수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구에서 가장 큰 성소공단 성소공단 직장인들이 이쪽에 임대 수요자라고 보시면 되요 그래서 이렇게 다가구가 많이 밀집이 되어 있고 그 중간에 있는 오늘 매물인데요 그중에 왜 이 매물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왔냐 가격적인 부담도 그렇고 건물에 나오는 수익도 그렇고요 그리고 대지평수에 비해서 건물이 굉장히 알차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매물도 구독자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면 괜찮을 것 같아서 영상 준비를 했고요 현재 여기도 만실입니다 만실 공실은 하나도 없고 일단은 건물 내부 복도라든지 이런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고요 건물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쪽에는 주차 한 대가 있는데 이 뒤쪽에도 근생식으로 한 가구가 들어가 있고요 1층에 그래서 한 가구 들어가 있고요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건물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보면 전문 관리인 분께서 건물을 이렇게 직접 주위에 한두 번씩 오셔서 청소라든지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부 청결 상태도 아주 깨끗하게 청결 정체를 유지하고 있고요 2층은 총 4가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방이 한 개인 원룸과 방이 하나에 그리고 거실 하나 2룸이 들어가 있는데 선서쪽에서는 여기를 미투라고 하죠 방 하나 거실한 게 있는 구조가 2층하고 3층하고 동일하게 들어가 있고요 임대료는 대부분 35만원 손으로 35에서 38만원 정도 손으로 임대료를 받고 있네요 그리고 전세도 한 가구 2가구 3가구 정도 전세가 들어가 있는 건물입니다 이 건물 대지평수에 비해서 총 11가구가 들어가 있는데요 아주 알찬 구성으로 수익을 잘 내고 있는 매물입니다 그리고 건물 현재 컨디션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직접 한번 나와서 보시면 만족도가 높은 매물이 아닐까 싶고요 여기 제비의 4층은 두 가구가 있는데요 원룸입니다 원룸 여기는 아래층 원룸들보다 사이즈가 좀 커요 그리고 뒤에 테라스도 빠져 있기 때문에 임대료를 40에서 45만원 이렇게 한 가구씩 각각 받고 있고요 제비의 옥상인데요 옥상으로 한번 나가볼게요 자 건물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건물 남쪽으로 하고 있는 아파트들 보이죠 저기 앞쪽에 바로 와룡시장이고요 그리고 건물 앞 도로입니다 이 건물은 남쪽 도로를 접하고 있고요 남쪽으로도 이렇게 삼거리 정면에 딱 마주하는 집이기 때문에 건물이 하루 종일 해가 떠 있을 때는 볕이 잘 들어오는 아주 밝은 건물이고요 그리고 건물 뒤편으로는 여기 방송통신대학교 그리고 안쪽으로는 개명전문대학, 개명대학교가 있고요 현재 이 건물에서 반경약 1.5키로 내는 동산병원과 롯데시네마 그리고 이마트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권도 누리기에도 좋아서 이쪽 동네 직장인들 수요 학생들 수요가 많은 그런 입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네 주변이 이렇게 빼곡하게 다 가구가 들어와 있고요 자 오늘 이 알찬 매물 제가 건물 내용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원룸 9개와 미니 트룸 2가구 총 11가구입니다 대지는 176제곱미터 건물은 313제곱미터 대지구평수 한산시 53.2평 건물 95평입니다 건축연도는 15년 8월 24일날 중공이라는 건물이고요 현재 건물 매매가 8억 대출은 현재 2억 6천 쓰고 계십니다 이자만 상환을 하고 계시고 임대보증금은 1억 6천3백만원 현재 인수가 3억 7천7백입니다 건물에 나오는 수익은 312만원 은행이자 제외하고 180만원 수익률 5,800% 나오는 건물이고요 현재 이 매매 가격은 주인분께서 생각하시는 매매 호가입니다 금액적인 부분은 조절을 통해서 인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영원 하팀장이 조율을 마쳐봐 드리겠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매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